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말뚝의 부지면 마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형태를 찾아내라 연약한 지면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말뚝 주변에 지반이 말뚝보다 더 치마될 때 발생하게 되겠죠 말뚝이 박혀있는데 말뚝은 가만히 있는데 지면이 치마가 되니까 말뚝이 쭉 올라오는데 부지면 마찰력, 반대의 마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말뚝 주변에 역청 코팅을 해서 부지면 마찰력을 함수시킬 수 있다 말뚝에다가 역청 코팅을 바르게 되면 얘가 올라갈 때 역청 코팅 때문에 말뚝이 올라가지지 않게 되나 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었고요 부지면 마찰력의 크기는 말뚝과 흙 사이의 상대적인 변이석도와는 큰 연관성이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말뚝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내래요 군항은 전달되는 응력이 겹쳐짐으로 말뚝 한 개의 지지력이 말뚝 개수를 곱한가보다 지지력이 어떻다? 크다? 작다 작다 여러분 그 형태를 찾아서 바로 일본이 틀렸으니까 군항은 전달되는 단항하고 달리 군항은 응력이 겹쳐진다는 거죠 말뚝 한 개의 겹쳐짐이 겹쳐짐으로 말뚝 개수를 곱한 것보다 지지력이 작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래요 이 문제는 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mn값에 의해서 mn값에 의해서 i값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폭이 2m, 길이가 3m인 기초의 100kN²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a.아래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되겠다 이거죠 이 녀석이 1m고 폭은 당연히 2m의 형태가 되는 직사각형 형태를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더라 그럼 a.아래 4m 깊이에서 j이 아래 j이 4m 깊이에서 연직응력 증가량은 단 아래 표현 영향 개수 값을 활용해서 구하면 m은 z분의 b, n은 z분의 l이고 b는 직사각형 단면의 폭이고 l은 직사각형 단면의 길이 z는 토칭의 깊이다 그럼 토칭이 a.아래 4m에 따라 했잖아요 그럼 z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았어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얘에 대한 것을 증가량을 구해야 돼요 연직응력 증가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델타, 시그마, 2에 대한 형태는 우리 Q에다가 Q값에다가 iq0화 되는 거죠 iq1, i, i, 시그마, 1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Q에다가 i, 시그마, 2 형태를 구해주게 되는데 i값을 우리가 표에서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i값을 i값을 표에서 찾아주세요 그럼 i1에 대한 값이 어떻게 돼? m 대 n이라는 거지 근데 m 대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m은 z분의 b고 z분의 b고 얘는 n은 l분의 z이 아니라 z분의 l이에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 z은 4고 얘는 전체 합의가 되면 얘가 1하고 3니까 4가 되는 거고 z은 4고 l은 폭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 대 0.5 그럼 1 대 0.5를 찾는 거야 1 대 0.5, 1 대 0.5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0.12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i, 시그마, 2 얘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야 그럼 m 대 n이고 z분의 b 대 z분의 l이 되죠 그럼 z분의 b, 이 사각형이니까 얘는 4분의 1 대 이거는 2는 똑같죠? 폭은 이거니까 4분의 2 이러면 얘는 0.25 대 0.5가 되겠죠? 따라서 0.25 대 0.5 그러니까 0.48 얘는 값이 얼마 돼? 0.48이 되는 거야 아, 쏘리요 왜 자꾸 헛것이 보이죠? 0.48이 아니라 0.048 그럼 내가 푼 것도 0이 달라지는 숫자가 하나 더 높이 나올 수는 있겠네 이 값에서 우리가 형태로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의 q 값에 대한 것이 얘가 1000이래 아, 100이래 곱하기 얘가 0.122 마이너스 얘가 100 곱하기 얘가 0.048 형태로 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2번, 답이 안 보이니까 얼른 컨닝해야죠 2번, 7.4다 2번, 7.4다 2번, 7.4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나오는 형태로 해서 하시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거는 2번 이렇게 딱 찍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형태에 대한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풀이를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단 아, 이거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면 아, 이거는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기초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내랍니다 동결, 쇄굴 등의 안전화도 최소한의 근육 깊이 가져야 되는 거 최소한의 근육 깊이 가져야 되는 거고 기초의 시공이 가능하고 치마량의 허용치를 넘지 않아야 되고 상부로부터 오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기초 집안에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초가 미간상 아름답고 주변에 쉽게 그둑할 수 있는 재료로 미간상 아름다울 필요가 없죠 왜? 기초는? 네, 흙 속에 다 파묻힙니다 흙 속에 다 파묻히는 것을 왜 아름답게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기초는 다 흙 속에 있습니다 집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럼 물 속에 있는 건 물 속에도 기초는 물 속에도 기초는 분명히 흙 속에 있습니다 물에 노출되게 기초가 되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는 분명히 흙 속에 있고 그 위에 다른 구조물이 기초의 위에 기초 상부 위에 구조물이 올라가서 물과 접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니까 미과를 아름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판 제아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순수한 점토지방의 지지력은 제아판의 크기와 관계없고 순수한 모래지방의 지지력은 제아판의 폭에 비례하고 순수한 점토지방의 지마량은 그러니까 모래 점토에 대한 거예요 점토지방의 지지력은 제아판의 크기와 관계없죠 모래지방은 지지력을 제아판의 폭에 비례하게 되죠 점토는 치마는 제아판의 폭에 비례하고 모래지방의 지마량은 제아판의 폭에 관계있지 이런 형태에 대한 것은 찾아내세요 라고 하는다면 4번에 대한 형태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